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해를 활용하는 네네혁명입니다. 저자는 하루야마 시게요. 출판사는 중앙생활사입니다. 우리는 운해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 운해를 쓰면 뇌 속의 엔돌핀이 활발하게 분비된다. 내가 할아버지의 혹독한 가르침을 거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힘든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기분 좋은 일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운해를 사용하면 인간은 아무리 괴로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사과하며 살 수가 있다.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면 지금 건강한 사람은 젊음을 유지하며 점점 더 건강해질 것이다. 운해를 사용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다툼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냥 두어도 세상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운해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옛부터 뇌를 잘 사용한 사람으로는 승려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세상의 이름을 날린 사람도 많이 있다. 하지만 속세에 사는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대인 가운데 운해를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을 꼽자면 일본 최초로 7관왕 자리에 올랐던 장기명인 하부 요시 히로이다. 대국 중 그의 내파를 측정했더니 4분의 3은 운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한수한수 논리를 쌓아가며 생각하지 않고 국면별로 영상을 그려서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운해 사용법이다. 18세기의 천재 작곡가 모짜르트는 역사상 운해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으로 꼽는다. 그는 모든 곡은 한순간에 완성된다. 그런 다음에는 그 곡을 악보로 옮기면 된다라고 말했다. 시간예술인 음악의 전체 영상을 한순간에 떠올리는 능력은 운해만이 가능한 일이다. 잔해와 운해를 비교하면 운해는 잔해에 비해서 뇌속 엔돌핀과 훨씬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 뇌파 기계로 검사하면 알파파가 나올 때는 반드시 운해가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운해가 감정을 관장한다고 하면 분노와 증오 같은 감정도 운해가 담당한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는 당연히 뇌속 엔돌핀이 분비되지 않는다. 이것은 운해가 활약할 때 알파파와 뇌의 엔돌핀이 나온다는 통념과는 충돌하는 이야기다. 따라서 나는 감정도 좌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좌뇌는 언어를 관장하고 손이 깨산을 하며 희노애락에도 관여한다. 그렇다면 운해는 무슨 일을 할까? 운해가 창조성이나 감성, 직감력, 도용인식 이런 기능을 담당한다는 기존의 학설은 수긍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운해에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감춰져 있다. 운해에는 과거 인류가 축적한 지혜가 유전자 정보로 저장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운해는 인류의 지혜를 전달하는 선천내라고 할 수가 있다. 즉 선조가 물려준 모든 정보가 유전자로 저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막 세상에 나온 갓난아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전혀 모르는데도 어머니의 가슴을 찾아 용악에도 젖을 뻔한다. 이것은 타고난 지혜이며 나는 이 지혜가 운해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때때로 처음 간 곳인데 예전에 와본 적이 있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겪지도 않았던 과거의 사건을 정확하게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것은 운해가 생각이나 일에 대한 정보를 좌뇌에 전달하지만 좌뇌가 언어나 논리로 잘 정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럴 때 운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운해의 정보를 언어가 논리가 아닌 예를 들어 그림이나 소리 같은 힌트로 줘서 감성을 자악한다. 이렇듯 기발한 사기와 행동으로 성공한 이들은 운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다. 나는 가라데의 일종인 격투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될 만큼 격렬한 운동이다. 유단자와 몇 번 승부를 겨뤘지만 지금까지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사실 그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지 트레이닝 덕분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어릴 적부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했다. 할아버지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말 대신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리라고 했다.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울 때도 그랬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이미지를 계속 머릿속에 그리게 했다.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보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거침없이 자전거를 타는 장면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되자 나는 진짜로 자전거를 타게 되었다.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잠시 후에 신기할 정도로 자유자재로 탈 수가 있었다.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평생을 자신의 평생을 머릿속에 그려부하라 했다.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는 부하 직원과 함께 내가 원하는 병원을 세우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곳에서는 환자가 주인공이며 의사는 겸손했다. 환자의 이름은 누구누구 씨가 아니라 모모님으로 불렸다. 이러한 광경들은 지금 나의 병원에서 실제로 보는 광경이다. 인생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자네와 우네의 사용법에 달려있다. 물론 자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우네에는 어느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자네 중심으로 사는 삶은 선천뇌를 무시해서 손해를 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 좌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이것이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 유쾌한지 불쾌한지에 대한 가치기준을 두고 산다. 그러면 뇌에서 아드레날린계의 투쟁 호르몬이 주로 분비가 되어 항상 긴장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마이 크다. 사자는 먹이를 사냥하지만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식량을 비축한다는 명목으로 피로이상으로 먹이를 찾는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에 비해 투쟁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사람은 오늘 하루 먹고 살 만큼의 돈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달을 먹고 살 만큼의 돈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더 많이를 추구하며 욕망을 키우고 끊임없이 투쟁 호르몬을 분비한다. 좌뇌에 의해서 불쾌한 감정에 지배되었을 때는 더욱 문제이다. 쾌감을 느끼면 뇌 속에 호르몬이 나오므로 상관이 없지만 불쾌하거나 화가 나거나 남을 증오하거나 질투하면 아들의 날린기의 독성 호르몬이 나온다. 이 호르몬이 몸을 움직이면 소모되지만 감정에 지배당해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이다. 망가진 유전자는 특수한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단백질 덩어리가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유전자 손상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혀 좌뇌를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결국 운해를 중시하며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자네 중심으로 사는 방식을 어떻게 운해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가이다.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좌뇌의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는 것이다. 좌뇌를 안정시키려면 뇌 속의 엔돌핀을 분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 뇌 속 엔돌핀이 나오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때 뇌파를 측정하면 알파파가 나온다. 승려의 생활을 떠올리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요즘에는 물론 요즘에는 좌뇌 중심으로 사는 세속적인 승려도 있지만 원래 승려의 생활 방식은 운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법으로 도입한 운동, 명상, 식이요법 등은 승려의 생활과 유사한 방식으로 속세에서 재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승려는 매일 수행을 한다. 처음에는 법당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익숙해지면 산에 들어가 폭포수를 맞으며 명상을 하거나 산속 동굴에서 단식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운동과 명상과 식이요법을 겸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독경이나 자선을 하며 일상을 보낸다. 이것이 운해에 중점을 둔 삶의 전역적인 예의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 물론 그럴 필요는 없다. 방법만 익혀서 지금 내 생활에 알맞게 적용하면 된다. 즉 좌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운해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 속삭임은 한낮의 형광등 빛과 같다. 한낮의 형광등 빛은 분명히 밝게 빛나고 있지만 주변이 밝아서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가라앉히 빛이 보이듯이 좌뇌의 흥분을 진정시키면 그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운해의 속삭임을 감지할 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숙이 이상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자신이 이상향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이상향은 우리 지금 생각이나 행동과는 동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누구나 꿈이나 동경 이상적인 세상을 그린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그 세상으로 과감히 다가가면 어떨까 운해가 중심인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예를 들어 전쟁터의 밀림에서 적병과 딱 마주쳤다고 하자 전쟁은 서로 죽고 죽이는 행위임으로 내가 상대를 쥐거나 상대에게 죽거나 둘 중 하나이다.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해치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 적병이 심한 부상으로 전혀 싸울 기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적이니까 죽여야 할까 상처입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어깨를 빌려주어 적을 구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부상당한 적병을 구해주면서 이른바 인간애나 인류의 눈을 뜨기 시작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선조가 저장한 운해의 속삭임이 아닐까 인간의 뇌는 엄청난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풀가동할 수 없는 구조이다. 아무리 맛있는 요리라도 과식을 하면 쳐다보기 싫어지고 성행위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으면 뇌가 과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이 최상위의 뇌를 사용할 때만큼은 웨인지 A-10 신경이 개방되어 뇌 속의 엔돌핀이 끝없이 방출된다. 이것은 유전자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유전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진다. 이것은 우주의 의사, 목적이라도 표현할 수가 있다. 우주에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가 존재하는 것이다.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온 우주에 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감나무 씨앗과 밤나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이윽호 열매를 뱉는다. 이때 감나무에는 밤이 열리거나 밤나무에 감이 열리지 않는다. 유전자 정보가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 프로그램이 운행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전자가 완성되었을 때부터 운행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 하나의 스토리아와 같은 것이 정착되어 있다. 그것을 향해 갈 때 우리는 최적으로 생존할 수가 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대에 돌아가 이런 신호가 발생한다. 병도 그 신호 중 하나이다. 본래 병은 자연 치유력으로 낫는 성질이 있다. 길을 벗어났을 때 바로 수정하면 자연스럽게 낫는다. 우리는 지금 좌뇌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밤나무나 감나무의 씨앗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 좌뇌를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이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행을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다. 일단 뇌의 속상임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냥 두면 우리는 아무래도 좌뇌 중심으로 살아가기 쉬워진다. 그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인간답게 최적의 생존을 할 수가 없다. 좌뇌 중심으로 살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이다. 운행을 활용하는 네 가지 방법으로는 첫째는 플러스 발상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모든 일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둘째는 스트레칭 등으로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운동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하는 상식이지만 의외로 운동하는 방법이 잘못된 사람이 많이 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근육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근육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뇌 속의 엔돌핀도 나온다. 셋째는 일상생활 중 명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명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당신은 언제든지 뇌 속 엔돌핀이 나오는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때 운행은 당신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넷째는 뇌의 영향을 공급하는 식사를 하는 것이다. 뇌 속 엔돌핀은 체내에서 만들어지며 단백질을 원료로 한다. 잘못된 식생활을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화를 촉진해 생활 습관병을 유발한다. 이것은 운행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 네 가지 항목을 실천하면 당신은 저절로 운행형 인간이 될 것이다. 운행형 인간이 되면 인생은 미리 정해진 본래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자기 앞에 닥친 현실에 대해서 플러스 발상을 할 수 있느냐는 그 일을 플러스로 해석하느냐 마이너스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한다. 일어난 일보다는 당면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좌뇌 중심의 사고방식일 뿐이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고 하자 그 일을 플러스로 해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자신을 어떻게 긍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 좌뇌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이다. 좌뇌는 그 사람이 태어난 뒤에 쌓인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석을 하므로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노력한 사람이 입시에 실패하면 낙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인류의 지혜가 담겨있는 운회는 시험에 떨어진 뒤에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게 된 과거의 사례를 얼마든지 알고 있다. 그러므로 시험에 떨어져도 좌절하지 않는다. 운회를 활용하면 그런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 한 인간이 지닌 가능성은 바다처럼 넓고 깊다. 무한하다고 해도 좋다. 우리는 자기라는 의식의 세계에서 생활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의 세계인 자아의 영역에 존재하며 이것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무의식적 자아의 영역에 있는 지혜는 운회는 운회에서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플러스 발상을 통해 운회에 있는 정보를 얻으면 절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 하지만 운회 중심으로 플러스 발상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감정이 방해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마음의 작용이며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인생에서 실패한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운회에서 정보를 얻어 좌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먼저 자기의 한계를 확실하게 인지해야 한다. 우리 몸 전체에서 볼 때 자기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소한 존재이며 그 하찮은 자기가 감정을 만든다. 운회의 힘으로 즐거운 일만 생각하자.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단순히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나 고양이와 다를 바 없는 감정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는 인간의 최상인의 즉 운회를 움직이게 해야 한다. 운회로 생각하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운회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대상에서 의식을 돌리는 것이다. 치과의사가 종종 이 방법을 사용한다. 치과 병원의 의자에 누워 그릴로 충치를 제거하는 일에만 의식을 집중한다면 환자는 통증을 더욱 예민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는 환자의 의식을 치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치료하는 상관이 없는 가벼운 이야기를 하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 이것은 자기암시에 관한 원칙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원칙대로 즐겁게 생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머릿속을 채워넣자. 그렇게 하면 불쾌한 생각은 사아질 것이다. 이것이 운회의 위력이다. 운회를 잘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는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일이 곧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이비달토로 명상을 권하는 이유는 우리 병원의 명상법은 일반인도 실천하기 쉽기 때문이다. 승려가 수행하듯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없으며 즐거운 일을 생각하는 것이 중심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든 자연스럽게 플러스 발상을 하게 될 수가 있다. 내가 진료하는 환자들 중 거식과 폭식을 반복하는 여성이 하나 있다. 전형적인 마이너스 사고형 인간이었다. 무슨 일이든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녀는 거식과 폭식을 반복했고 아토피 증상도 발생해 우리 병원에 오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조언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를 타면 사고가 나는 것은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으면 야단 맞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현실을 당연하다고 수용하는 것을 배우게 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그 방법에 적응하자 아토피로 인해 생겼던 귀의 구름이 사라졌다. 그렇게 몸이 회복하자 그녀는 나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내가 한 일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찾아라라고 했다. 이 환자는 지금까지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외면하는 습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꾸중을 들으면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식사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배가 터지도록 먹게 되었다. 나는 그럴 때는 계속 먹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착각한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쳐보자. 그러면 보통 이거 큰일 났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수리비와 치료비가 나오겠지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어난 일은 단지 일어난 일에 불과하며 그 일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이다. 즉 인생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해석이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찰과상을 입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건 분명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충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플러스 발상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자신에게 플러스가 되도록 해석하는 것이다. 물론 갑자기 플러스로 생각하기는 힘들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하기가 쉬워진다. 수영은 플러스 발상을 위한 준비이다. 수영을 한 뒤에 그 의미를 플러스로 해석하는 순서로 연습하면 비교적 쉽게 플러스 발상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일어난 일은 일종의 신호이다. 그 신호는 절대 우리에게 나쁘게 작용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신호일 수도 있다. 이 신호를 감지하는 것은 운행이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운행에게 물어보면 반드시 의미 있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단 그렇게 하려면 플러스 발상을 해야 한다. 나는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남편은 일자리를 잃었고 아이는 사고를 쳐서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 자신은 병이 들어서 입원 중이다. 생활비도 없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플러스 발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이미 일어난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불행이 닥치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착각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이 자신에게만 특별히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말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나는 일본의 코미디언이자 영화감독인 비토 다케시의 형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는 오토바이 사고를 낸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동생이 오토바이 전복사고를 일으켰을 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정말 놀라고 걱정했죠. 하지만 아무리 슬퍼해도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고가 난 뒤로 동생은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고도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NK세포는 암을 말살하는 세포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세포와 내내 엔드로핀이 만나는 순간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세포가 젊어지는 것이다. NK세포는 림프구의 일종이다. 뇌 속의 엔돌핀의 결정체를 추출해서 이두를 부하기 안에서 48시간 넣어두면 나이 먹은 핵이 시들고 많은 기지로 갈라져 있던 세포가 다시 곤복 모양의 젊은 세포로 바뀐다. 이것이 뇌 속의 엔돌핀에 의해서 일어나는 회춘 현상이다. 림프구는 암뿐 아니라 세균을 죽이는 효능도 있다. 따라서 엔돌핀을 활발하게 분비시키면 세포의 젊음을 유지하고 신체 면역력도 높일 수가 있다. 엔돌핀의 강력한 힘은 킨산 긴상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쌍둥이 자매를 봐도 알 수가 있다. 이 쌍둥이 할머니는 1891년에 태어나 백세를 넘기고도 검은 머리카락이 새로 났다. 할머니들이 스타가 되어 일본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자 엔돌핀이 더욱 활발하게 분비되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예전에 없었던 검은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엔돌핀으로 젊음을 되찾는 현상이다. 이런 엔돌핀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병상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자. 엔돌핀은 근육량과 비례한다. 즉 근육이 많은 사람일수록 엔돌핀이 잘 분비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근육을 유지시키는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감소하기 마련이다. 운동으로 새로운 근육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는 근육이 줄어들지 않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으로는 스트레칭을 권한다. 수영이나 테니스처럼 격렬한 운동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잡아당겨 자극을 줌으로써 근육 감소를 막을 수가 있다. 근육을 만드는 운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강도 운동을 떠올린다. 젊은 사람들은 좀 무리해도 괜찮지만 중년 이후에는 과격한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점차 운동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근육이 줄어든다. 하지만 스트레칭은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라도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고 10분이면 끝난다. 또한 스트레칭은 스트레칭은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고도 근육을 붙일 수가 있다. 스트레칭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30세 이후에는 테니스처럼 격렬한 운동을 오랫동안 하면 활성산소가 발생해 오히려 더 빨리 늙는다. 근육을 만들려면 괴로울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끗이 버리자 중년 이후에도 숨을 헛떡거리면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을 종종 보는데 과격한 운동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스트레칭에 이어 내가 권하는 운동은 워킹 즉 산책이다. 워킹도 근육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걸을 때는 엔돌핀이 활발하게 분비되므로 빠른 걸음으로 5천보 이상 걷도록 하자.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지방이 연소가 된다. 그 밖에도 중요한 목적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모든 노안은 혈관에서 시작한다. 당뇨병이나 통풍, 고혈압, 동맥 경화는 결국 혈관을 막히게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워킹과 같은 적절한 운동을 해서 근육 감소를 막고 여분의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워야 한다. 운동에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근육을 사용하면 좋다는 것은 동물의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 동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을 움직여서 스트레스를 푼다. 인간도 근육을 사용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봄에 좋다.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발생시킴으로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면 노화와 생활 습관병에 걸릴 수가 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그 점을 알고 있으므로 달리거나 누워서 뒹구는 방식으로 활성산소를 없앤다. 하지만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을 움직이는 대신 과식을 하거나 도박이나 술로 달랜다. 또는 친구를 만나 실컷 떠든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서 세포가 손상되는 역효과를 안는다.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하루 일과를 마친 뒤에 반드시 산책을 한다. 한겨울에도 빠지지 않는다. 매일 만보계를 차고 1만 3천보를 걷는다. 보슬비가 내리는 날에도 나가고 밤이 늦었을 때는 수면 시간을 쪼개서 산책을 한다. 퇴근 후에 술을 마시고 심야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올 때가 있다. 그런 날에 사람들은 일찍 자야 내일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몸을 적절하게 움직이지 않고 자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피로가 남는 것이다. 중년이 지나면 활동량이 적어져 만성운동 부족에 빠지기 쉬워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운동 부족의 원인이 나이를 먹어서 운동 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운동이라고 하면 스포츠 경기나 마라톤 종이과 같은 강도 높은 운동을 떠올리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시작하지 못한다. 스트레칭과 걷기만으로 모든 연령대가 필요한 운동량을 충분히 채울 수가 있다. 운동에 이어서 꼭 필요한 것이 명상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명상은 지금까지 틋날 때마다 언급했듯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상과는 다르다. 머릿속을 깨끗이 비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순간 비웠다고 생각해도 금세 다른 일이 생각난다. 그러니 머리를 비우려고 하지 말고 즐거운 일로 머리를 꽉 채워보자. 이것을 직준법이라고 한다.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장래의 계획을 즐겁게 세워본다. 이런 것들을 전부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명상이라고 하면 좌선이나 요가를 떠올리며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욕조에 몸을 담그고 느긋하게 쉬는 것도 일종의 명상이다. 점심시간에 잠시 쉬면서 즐거운 일을 생각하는 것도 명상이다. 기분이 좋아지면 뇌파가 알파로 바뀌고 몸이 이완되어 뇌 속에 호르몬이 나온다. 이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수면 중에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앞장에서 말했듯 플러스 발상으로 머리를 쓰는 행위는 전부 명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명상의 범위를 그렇게 확대하면 중요성이 희석될 수 있으므로 비교적 명상다운 느낌이 나는 방법을 두 가지 소개하겠다. 하나는 이미지에 대한 긴장 완화법인데 일반적으로 자율 훈련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한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손이 따뜻해진다. 손이 따뜻해진다. 라고 혼잣말을 한다. 그러면 정말 손이 따뜻해진다. 호흡이 편해진다. 호흡이 편해진다. 라고 하면 실제로 안전된 호흡을 할 수가 있다. 그때 뇌 속 호르몬이 펑펑 분비가 된다. 이 상태가 되게끔 하는 것이 명상의 가장 큰 목적이다. 자율 훈련법과 더불어 엔도핀을 분비하는데 매우 유익한 방법이 바로 복식호흡이다. 숨을 쉬는 것이 어떻게 명상이 되는지 의아할 수 있겠지만 복식호흡은 여러분이 평소에 무심코하는 호흡법이 아니다. 평소 우리는 긴장했을 때 대부분 흉식호흡을 한다. 흉식호흡은 가슴 근육을 이용한 호흡이다. 반면에 복식호흡은 가로막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호흡법인데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호흡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복식호흡을 하게 된다.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이 물질은 활성산소를 없애고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이 있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을 치료할 때도 이 물질을 이용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물질은 폐 밑에만 고여있다. 복식호흡을 해서 가로막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프로스타글란딘이 혈관과 림프관으로 스며 활성산소의 독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예로부터 수행을 하는 승려들은 모두 복식호흡을 했다. 따라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었다. 복식호흡과 앞에서 설명한 자율훈련법을 경행하면 이상적인 명상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 또한 명상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지방을 쉽게 연소시키고 근육감소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명상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또 하나 명상은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미리 의식해두었다가 명상을 하게 되면 엔돌핀이 나와서 우뇌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 선천뇌에 방대한 유전자 정보가 답을 알려주는 일이 종종 있다. 우리 병원에서 하는 세 번째 프로그램은 식사이다. 엔돌핀을 많이 분배하려면 원료인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해야 한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와 생선을 떠올리겠지만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지방으로 인한 부작용 없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특히 콩은 뇌활동에 최적화된 식품이다. 콩 단백질에는 엔돌핀을 생성하는 타이로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콩류를 먹어야 한다. 나는 낫도나 두부 유바 중 하나를 매일 빠지지 않고 먹고 있다. 식사에 관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자. 1.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엔돌핀의 원료인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결핍되지 않아야 한다. 콩은 아미노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특히 쌀밥에 콩을 섞으면 아미노산이 생성이 된다. 2. 혈관 막힘을 방지한다. 혈관계 질병을 비롯해 각종 암에 이르기까지 혈관 막힘과 관련이 없는 병은 없다. 혈관이 막히는 최대의 원인은 지방이다. 따라서 식생활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점은 지방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이 있는 식품을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다. 지나치게 먹지 말고 지방을 태우는 근육을 만들면 문제가 없다. 3. 활성산소를 중화한다. 활성산소는 호흡을 통해 들어간 산소가 체내에서 분자 단위로 활성화된 물질을 말하며 모든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다. 이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것이 비타민 A, C, E 등과 항산화 물질이다. 그러므로 신호등 색깔과 같은 세계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최근에는 비타민을 비롯해 다양한 합성식품이 많이 나오는데 합성 비타민은 체내에 쉽게 흡수되지 않으므로 가능한한 음식의 형태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 예, 지금까지 2층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운해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운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실천적인 방법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